아저씨는 3단이야, 3단인데 합기도는 4단이야, 합기도는 7단, 7단. 안 물어본 것 같은데. 제가 합기도 하면서요. 제가 카이로플라틱을 좀 하거든요. 카이로플라틱이 뭐냐면요. 이렇게 안마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걸 할 줄 압니다. 오늘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. 편하게. 아 진짜. 대인이 또 사람 잡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죄송합니다. 조심하세요. 편하게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보면 힘이 뺏어요. 힘이 뺏어요. 그래도 장인어로 얼굴 저렇게. 힘이 들어가잖아요. 힘이 들어가지. 편하게. 나는 안 했으면 했는데 그냥 심을 빼라고. 힘이 빠져 그냥 이만의 손으로 머리를 흘리는데. 그리고 실수로 한번 부치하면서 이 임복 다치면 나 큰일이잖아. 나는 그냥 이걸 지키려고. 안 한다고 하세요. 편하게. 아 그거 장인어로 있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됐습니다.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심을 잡고 주지 내가. 아이고. 됐습니다. 아니면 일단 제가 이렇게 오십시오. 저기 손 쓰십시오. 쓰십시오. 수라고? 네. 어 무서워. 편하게 편하게. 편하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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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음악 넣은 거 아니죠? 두둑둑. 아니 뭐 오도독해라. 어디 뭐 보자.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이거 약간씩 밀렸던 것들이 다 마셔진 겁니다. 몰라. 나 뼈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거 이 첨인데. 아. 가면 또 이렇게 딱. 아유 아니. 되찾았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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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부는 거야. 날씨가 번쩍 청리네. 아유. 아유. 내가 그전에. 자네가 하는 식으로. 네예예. 그 두루 누라 그러더니 막. 예예. 우물우물에다가 그냥 탁 해낸다가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근데 어디가 안 좋으셨습니까? 디스크 디스크. 아 디스크 허리는 디스크요? 응 그거 그냥. 지금 제가 한번 받으려고 하겠습니다. 하나봐. 저 한번 받으려고 하겠습니다. hd 그래서. 저 절대. 왜 alternatives니까. 어색한 관계를 아직 그냥 하지 말지. 네. 뭐라고? 몰라. 하지 말지. 여기까지만 하자. 엄마 아버지 어떻게. 아버지. 아버지 어떻게. 아버지 어떻게. 표정이 완전히. 놀란 표정. 어떡해. 저 우주에. 별들이 쫙 많지 않습니까요. 고기도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요. 완전히 거인곡도 있고요. 완전히 조금만 난장애곡도 있고요. 우주에? 네. 왜냐하면 저는 UF도 봤거든요.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하얀 점이 막 불기식적으로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. 그런데 그 UF는 혹시 우리 지구에 살던 미래에서 우리를 여행 온 게 아닐까.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. 정말. 야 종소리 진짜 그렇다. 아주 뭐. 걱정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저는. 보편적이고 합무적이고.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. 과학자들이 할 일인데 이제 자기가. 우주 우주로 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해요. 만 원 경도 하나 없으면서. 진짜. 비싼 거 저 있어. 여보 그거 하나 끊어줘. 아닙니다 이거 이거. 거의 안약하고. 무명해서. 비싼 거. 무슨 뭐 제목이. 뭐 활력 무슨 파워 뭐 이런 건데요. 잘 먹겠습니다. 아유. 감사합니다. 강력한 파워. 이누스 파워. 이누스. 아 뭐 하는 거야. 감사합니다. 들어왔습니다. 조심. 여기 버려.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. meeting. 감사합니다.